구석기 겨울여행 축제가 다음 주 10일부터 연천군 정곡리 선사 유적지에서 열립니다. 2월 6일부터 열리게 될 이번 축제에는 대형 눈 조각 등 빙하 시대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가 준비돼 있습니다. 매년 인기를 얻었던 눈썰매장과 스노우보트 등은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규모를 넓혔습니다. 행사 개막일인 12일 오후 2시에는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도 준비돼 있습니다.